자, 오늘은 호영이랑 훈련하러 왔는데 슈팅하는 사람이 예측되게 볼을 안 줄 거예요 뛰어서도 줄 거고 따라서도 줄 거고 바운드 시켜서도 줄 건데 이거를 빨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슈팅을 때릴 건지 훈련 바로 렛츠기릿 해보겠습니다 갈까요 형님? 오케이 연습해 연습! 연습! 아 저도 부셔졌어! 맨날 부셔요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건 자기가 한다 스스로 하는 호영 2호 렛츠 고 호우! 자 갑니다 2호 지금 꼴대 쳐다봤어요 지금! 골키버 위치 확인했어요! 슛! 와! 득점 연결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갑니다 2호! 자 우측 상단 봤어요 지금? 이야! 우측 상단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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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운동하기 전에 항상 몸을 풀어줘야 돼요 잘 한 겨울 때와 슈팅 계속 찍을 때 몸을 안 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마탱해서 4개월을 쳤어요 슈팅을 못하고 있는데 항상 몸을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2선수 슛! 2선수 왔어요 2선수! 이야! 자 뛰어줄거에요 오케이 자 이번에 아웃사이드 키패스 키패스 오우 키패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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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LY 2선수 수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고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1터치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2터치 3터치 하는 순간 수비가 더 좋은 위치에 서있어서 슈팅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고향도 최대한 빠르게 득점을 하라고 논스업 또는 한번 잡고까지 허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? 좋아 와우 가자 고 조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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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골이야 잠시만 저 어떻게 해야 돼? 뚫었어요 이거 오 롯골 롯골 라스트 어기 들고 동기고 범상 왔다 와 아아 골키퍼 아아 골키퍼 일단 볼 받을 때도 여기서 뒤에서 볼 때 수비수 우리 사람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해서 깍 그렇지 오케이 방도 진짜 호영이 좋은 컨트롤 바로 시딩 때릴 수 있어 다운드 오케이 볼 자 발목을 딱 깔아 줄 거야 오케이 오오우 자 발목을 딱 깔아 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우 자 우리는 여기서 발목을 딱 깔아 줄 거야 오케이 와이weh eto 자, 공이 스피앙! 공이 스피앙! 공이 스피앙! 공이 스피앙! 공이 스피앙 이렇게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골 받기 전에 골 대기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고 골 잡아서 내가 돌아다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뉴턴을 줄건지 근데 지금은 없다 하세요 없다고 과정하고 계속 잡아는 포스팅 그래서 한 번 잡아서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슈팅 연습할 때 다들 그냥 이렇게 찍어놓고 우리가 슈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경기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그에서 패스 줬을 때 주변 살펴놓고 잘 잡아놓고 그리고 슈팅까지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슈팅 딱! 슈팅 딱! 즈팅 딱! 와아 그라운드 컨디션 자 그라운드 컨디션 계속 행동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센터포드라면 항상 주의를 살펴라 볼 오기 전에 내가 뭘 할지 판단이 끝나야 되고 수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슈팅은 나중이야 그리고 내가 훈련을 잘 잡아놔야 슈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경기장에서 이 연습을 하시면은 센터포드의 골 결정력이 확실히 시야만 되면은 슈팅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운동장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또 저희 영상 보시고 보안레의 응원 댓글 혹은 배우고 싶은 거 나 뭐 알려주세요 뭐가 제일 안돼요 그런 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 보고 추첨을 통해서 축구 하나 드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입고 있는 6부 중독 팬츠 중독 팬츠 6부 또 요것도 한 명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장에서 득점 쫙쫙쫙 넣고 재밌는 축구하시고 행복 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오케이 아 저 또 부셔졌어 맨날 부셔요 힘이 막 넘쳐나 호영의 힘이 넘쳐나오 하하하하 하하하하